수호석 팀이 유르세요. 반향태생이고요. 사대은 박들리에 단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는 이 찐 반향남자에요. 15세에는 성균강 입학했고요. 17세에는 문과보시 장원 6권 자녀. 18세 문과식년시 초시복시까지 3장 장원을 그냥 섞어놨죠. 아니 근데 갑자기 모친을 병으로 1차 붙걱고 의학에 출신한 미친놈 중에 그냥 미친놈이에요. 아니 뭐지구나 그 의가 초시 복시 당원을 거부지면 한숨에 그냥 네이원 입성 방문으로는 조선팔대에 일지 않는 의사 같고요 침슬러당농아 이리 부려 소치배로운 명만을 적도로 심혀있는데 이조판서 유명의 아들로 금수 물고 태어나 임금 불통 무술이까지 싹 다 우리 도련님의 치료만을 원해당하노요 아 거기에 왜 먹겠지 아이고 쓰러진다 쓰러져